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2022년 9월 하나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패션이라는 단어는 일본인이 마음대로 만든 말인 거죠? 멋있으면 다 한국풍이라고 하거나? 이 질문에 여러 개의 답이 달렸는데요. 한국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구나. 뭐든 한국풍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억지 부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도 돈이 되지 않는데 처음에는 일본이 멋없는 것을 억지로 멋있다 믿게 해준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이 어수선함을 틈타 멋스러운 물건을 닥치는 대로 한국 물건처럼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의 질문자는 상당히 혐한인 것 같다며 웃어보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패션은 억지를 부려 멋있는 것들을 한국풍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유행이 시작하는 거리는 도쿄의 하라주쿠라는 곳인데요. 몇 해 전부터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하라주쿠 거리 초입에 있는 3층짜리 건물 두 채가 통째로 비어있고 하라주쿠에 위치한 스타벅스마저 지난 5월 24년 만에 폐업했다고 하는데 일본 유행의 시작점이라는 이곳이 왜 이렇게까지 조용해진 것일까요? 이번에는 하라주쿠에서 지하철을 타고 3정거장을 더 가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신오쿠보. 일본 최대의 외국인 마을이며 일본 속 작은 한국으로도 불리는 코리아타운이 자리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라주쿠가 아닌 모두 코리아타운에 와 있었군요. 일본에서의 한류는 1차, 2차, 3차를 넘어서 현재는 4차 한류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스테디 문화로 자리 잡았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요즘 주말에 신오쿠보를 방문하면 한국 음식 가게 줄서기는 기본 패션 거리도 사람이 넘친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국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몇 해 전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아라시 전체 멤버가 이 브랜드의 의상을 입고 신곡 홍보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홍보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라시보다 한국 가수 아이유 강다니엘, 지코 김희철 등이 이 옷을 착용하면서 일본 내에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며 응원하다 케이팝 스타들의 패션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일 곱게 보지 않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온 대로 한국 패션이 좋은 게 아니라 얻어 걸린 후에 좋은 건 다 앞에 한국풍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패션에 민감하고 발빠른 모습을 보이며 아시아의 패션 선두로 자리 잡아왔죠. 이 역사 또한 길었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패션의 흐름이 넘어온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일본인들의 혐한 반응이 민망하게도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게 대유행이 되면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복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자켓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그리고 남색 양말을 신는 게 정석이지만 한국 교복은 색이 화려하고 여학생 교복의 경우 일본 교복보다 허리라인을 강조할 수 있어 훨씬 예뻐 보인다는 이유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한국 네티즌들은 분명 일본 교복이 예쁘다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일본인이 우리나라 교복을 따라 있다니 격세지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틈을 타 한국 패션 브랜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의 매장을 내고 있는데요. 그 결과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신사의 경우 첫 외국 자회사로 무신사 재팬을 세우며 곧바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쇼핑몰로 잘 알려진 에이블리가 일본에서 파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어플을 출시하면서 일본 쇼핑 앱 다운로드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소비자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가 올해 4천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역직구 수치를 증명하듯 일본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을 언박싱하는 콘텐츠는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화려한 스타일이 아닌 한국에 차분하지만 쿨한 느낌의 옷을 구매에 매칭하는 법을 소개하거나 구매 경로와 가격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에 달린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첫 착장부터 너무 귀엽네요. 정말 참고할 수 있겠어요. 전부 센스 있고 멋지고 귀여워요. 한국 가고 싶어졌어. 이 영상 보니까 진짜 한국에서 쇼핑하고 싶어졌어. 개성을 중시하던 일본 패션과 달리 심플하지만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착장들을 동경하는 모습이죠. 젊은 세대의 흐름에 맞춰 일본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일본 유행이 성지였다가 발길이 뚝 끊긴 하라주쿠의 모습인데요. 원래의 하라주쿠는 일본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로리타 패션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한국 유행으로 손님이 적어지자 한국 스타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패션은 물론 한국식 핫도그, 닭강정, 한국 음료들까지 신옥 후보와 비슷하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메이크업에도 한국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일본 대표 아이돌 AKB48의 멤버들도 한국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한국식 화장법에 푹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바짝 올린 속눈썹과 진한 눈화장, 그리고 매트한 피부결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조금씩 어색하던 얼굴이 한국 메이크업으로 한결 자연스러워지면서 세련미와 청순미를 뿜어내는 아이돌로 변했네요. 한국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쿠라는 일본 팬들을 위해 한국 아이돌 메이크업 과정을 소개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430만 회 이상 플레이 되고 36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엄청 비싸고 좋은 코스메틱 많이 쓰려나 했더니 학생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이 많아서 역시 기술이 대단하다 생각했고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 사쿠라처럼 귀여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졌다고 말하는 팬부터 한국 아이돌 아이즈원의 메이크업을 가장 동경했는데 그걸 볼 수 있어서 기쁘다는 팬도 있었습니다. 또 사쿠라가 영상 속에서 한국 메이크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꿀팁을 전수하자 한국에서 배운 메이크업 기술을 아낌없이 소개해 주어 호감이 간다는 댓글도 있었죠. 최근 일본은 한국 아이돌과 한국 배우들의 일거수율 투족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박민영이 드라마 촬영 현장이나 개인 스케줄에서 입었던 의상 아이템 사진을 올리며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막 데뷔한 일본의 한 아이돌은 동경하는 샤이니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하는데요. 한국풍 한국 패션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패션과 뷰티가 아시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에 핫한 패션과 아이템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 아닐까요? 패션과 뷰티, 음식, 문화까지 일본과 아시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의상이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